중국 광둥성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지난 4일 기준으로 중동호흡기 증후군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적 있는 78명을 전부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들의 건강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둥성 질병예방통제센터 수석전문가는 지난 4일 기준으로 중국 내 첫 유입형 메르스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78명을 모두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서 6명은 최근 이틀간 찾아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6명은 발열이나 기침 등의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건강상태 또한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정병원에서는 전문 의료진을 구성해 이들의 체온과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